재미있다고? 채취하는거 너무 좋아 어항철로 돼있어 어항철로 돼있는데? 가보자 그래 자 반갑습니다 호주 시골아치 디븐 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호텔다 싣고 갑니다 이제 퍼스로 갑니다 카나버에서 하루 있을거고 퍼스에서 하루 있을거고 그리고 마가리브 갈거니까 아무튼 마가리브에서 갈게요 트레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뻐요 여기 보이죠 이게 판 브레이크가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 이걸로 막아놨는데 정확한 원인은 여기에 이게 털러 농적 부위가 떨어져가지고 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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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헬스 오늘은 생선하고 야채 헬스 Cant 주영 Bliss 까 Brewer 훌륭 고해집 캔리 너 왜 이렇게 털러지 말고 자 옥토부스 잡았습니다 옥토부스 살아있는거 어떻게? 그럼 싹 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들이겄나? 여기가 더있죠? 가디 안에 들이겄나? 아 뭐야 군산은 진짜 무한대로 먹을 수 있고 조개도 맨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문어도 엄청 많고 PPL 없습니다 PPL 없고 광고 아니구요 밥 먹자 자 소주 한잔 먹어야지 또 소주야 또 자 이렇게도 꿀주 꿀주 한잔 받으시고 찌취하고 우럭하고 잡아듬 여러가지 해가지고 모래가 엉망이 엉망 모래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나오는데 모래 청소를 했는데 몇시간만에 딱 모래가 지금 떨어지면 계속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지금 바람이 텐트도 막 흔들리고 밤새도록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통과 아우 으이씨 우와 평소했는데 봐봐 모래 우와 우와 원톱과를 다시 펴고에다가 이렇게 하는 슈홈비도 아래요 다치다 폐기야? 맛있나? 맛있어 원두가 맛있는 거라서 맛있어요 어 보여주세요 광족에 오빠 얼굴 나네 재미있다고? 캐치하는지 너무 좋아 왕성 게임인데? 가보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